제주 속담 살아가면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하나는 제주 속담 이거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게 안이 지든 굴목에 내놔라 하는 말이신데 이 말은 굴목에 고시락으로 방을 떳떳하게 옛날에는 방을 구둘이라고 그랬는데 구둘에 떳떳하게 불을 떼정하면 고시락 멀똥, 쇠똥들 맨 다만 이제는 그 굴목을 이렇게 이제 그걸 짓는 뒤 짓는 뒤 내가 팡팡 나거든 내는 연기행하여 가지고 연기가 팡팡 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 구두를 떳떳하게 허장하면 굴목을 지대해야 하듯이 할아버지, 굴목이 뭐예요? 그 굴목은 옛날 초집에 구두를 방을 떳떳하게 대우치는 떳떳하게 맹거는 그거를 굴목엔 걷는 그 말이야 그 굴목을 짓으면 내가 연기가 팡팡 나니까 그건 굴목을 안 짓으면 연기가 나지 않을 거니까 네 경험에는 원인과 결과가 똑하게 시대는 말아내가 네 감사합니다 무슨inge 머리에 작년 어색 앱 웰 풍. 에